1.1.9 오우 시원해 음악이 없어도 웨이브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여보세요 아무도 접수하네? 어쨌든 이동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이번 차량도 크라운 빅토리아이지만 118편과 달리 이번에는 벤쿠버 폴리스입니다 RCMP는 벤쿠버 광역시 주위를 전체를 도는 경찰그룹이고요 벤쿠버 폴리스는 벤쿠버 다운타운 그런 도시 중심으로 다니는 경찰 그룹 그룹이야되나? 저는 솔직히 이런 차는 본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있지만 저는 주로 RCMP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 반쿠버 벤쿠버 내가 살고 있는 광역시 아 광역시래 도시 오우 오이야 달리고 달리고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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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노 가자 뭐 이렇게 쌓이는 아 엠블레스구나 빨간보인데 가면 없잖아 당첨 LCPD Please put your vehicle to the side of the road Put your vehicle On the side of the road 그래 멈추라 멈추라 어디 가노 멈추라 그래 그래 와이즈 디시즌 현명한 선택이야 야 뭐 그렇다고 급정은 까지는 헤이 썸 맨 썸 맨이 아니고 썸 어 아저씨 자 보자 레클리스 드라이빙 또는 케어리스 드라이빙이죠 예 신으로 무시했으니까 음 음 May I see some ID May I see some ID please? 어허 동의하시네 Thank you very much 모리스 리버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 리버에서 예 죄송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습관적으로 싸구려 애드립이 나와 계속 자 모리스 리버스 음 그래 벌금은 내세요 저 앰뷸런스는 열심히 가군 가구만 자 헛던지 자지 마세요 그렇지 자 벌금만 내세요 백불입니다 얼마 안하죠? 흐흐흐흐흐 네 실제로 저런 그 신호위반 했을때 캐나다 얼마지? 한 242불? 더하려나? 어쨌든 아이고 지금까지 조용한 리버스 저 뭐야 야 너 가면 알지? 너 가면 너 바라기 옆에 경찰있다 너 가면 알지? 가지마 이사마 그래 너 끊었어 일로와 신호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예 일단 라인을 건넜습니다 경찰이다 멈춰라 이건 LCPD 멈춰라 뭐하노? 아 근데 솔직히 이건 LCPD 아니고 테마상 아 저기 설정상 그거야인데 벤쿠버 폴리스 음 렉쿠버 폴리스 으음 렉쿠스 드러빙 으음 렉쿠스 드러빙 예 그쥬 필 플리즈 쇼웨이 여 아이디? 무슨 노웨이 니 얼굴이 노웨이다 62년생? 야 저기 여보세요 나이가 너무 많은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차기 탑시다 자아 조세를 해볼까요 E-U-G-E-N-E 바..뭔 그래 니 요구리 바보다 바보 다르케 말하면은 바보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불빛 또 바뀌었네 아 이런 자아 내가 경고만 해주겠어 그래 you may go man 어 뭐야 이 차기 컴퓨터 있 컴퓨터 있다? 내비게이션? 뭐 어쨌든 자 저희 컴퓨터는 예 완전 수준이 틀린 노트북이죠 흐흐흐흐흐흐 완전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슬래시 그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완전 최고의 성능을 달아온 노트북 인텔 코어 i7 익스트림 프로텍스터가 탑재된 노트북 내가 뭔소리 한거냐 지금 진짜 아 이런 노트북 이런 노트북 갖고 싶다 솔직히 이런 노트북보다는 예 그 아수스 예 지금 제가 찍는 비디오 시간에서는 예 아직 안나왔지만 예 3월 말쯤에 나옵니다 아수스 트랜스포머 두엣 노트북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너 왜 헬메서 안 썼냐 운전 아 저기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만 헬메서 안 돼요 둘 다 써야돼요 오 해왔 Crossing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 내 마음을 좀 알아 당신은 내 범죄자 달려보자 아이고 스쿼터 달리네 위험하다 아이고 야 몸개근 나왔다 몸개근 이 사람 죽었다 한 명 죽었어 즉사야 잠깐만 시신을 보호해라 맞지마 자 아이고 잠깐만 즉사야? 그래 여러분 보셨죠?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즉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앰뷸런스 컴온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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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꼭 오토바이 타면은 반드시 헬멧을 쓰시기 바랍니다 헬멧을 쓰면은 저 사람처럼 그냥 연행이 되고 헬멧을 쓰지 않으면은 이 사람처럼 즉사합니다 예 나로우처럼 하늘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로 랜딩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반드시 헬멧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망했지 바로 오 사왔어 오 나이스 오 뭐야 뭐야 오 깜짝아 깜짝아 뭐야 뭐야 너 자식아 샷가는데 덤명이네 지금 자 서비스 앰뷸런스 다시 와 아우 잘못 왔다 앰뷸런스 야 이거 빠 아 무슨 러스트 컨택트야 또 아 이게 단점이야 온다 어잉? 뭐야 어잉? 뭐야 뭡니까? 뭡니까 저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여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뭡개그네 이거 영상 따로 편집서 올려야지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 뭐야 어이씨 어잉? 어이씨 자 일단 그 이거는 계속 구경하지 죽었어 그래 어떻게 할 건가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일단 구경집어 계속하네 없어졌다 뭐냐 뭐야 뭐니 이자식아 샷건이래 샷건 이 이씨 폴리스 오 이거 뭐야 오이씨 확인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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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자식아, 어우, 여기서 경찰사살 이 자식이 봐라 잠깐만 총 바꾸자, 야, 이 샷강 더 맘이 드는데? 그렇지! 어이야! 어리석 마리모 총인데? 잠깐만, 저녁, 어, 어디가? 일루와 자 권총으로 바꾸고 제놈 뛴다 디스 플리스! 이 자식, 경찰사? 그래, 넌 사망 어, 이 샷강 쏴볼까요? 어, 이 샷강 4 어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왠지 수동식 사건같은데? 펌프식? 좋았어. 데미지 더 강해. 아잇pgнæ 파워아아... 야, 그상 진짜 대박인데? ㅋㅋㅋ 사람 준까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상태가 웃겼어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가지 날리라 어야 제가 와사 Daily Einot 저 여기서 빨간불에 초록불이고 초록불에 빨간불이라는거 이게 버그에요 아 목말라 시원하다 예 여기는 초록불이 빨간불이고 빨간불이 초록불입니다 여러분 멈출걸? 멈추지? 그렇지 자 초록불 오 이구빠라 너 중수 넘었어? 일로 안날끼냈어 이제 이 사람들 간이 커 완전 간이 배벼껄 나왔어 완전히 무슨 간이 와이파이가 기능이 되는 간이야? 부단해 와이파이가 되면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괜찮겠죠? 아마도? 내가 지금 뭔소리 하는거지? 하아이 오 아가씨 미아세 어 너 이거 봐라 너 저기 여보세요 내 차를 지금 밀어섰다 지금 오 definitely 땡큐 이번엔 정말 친절한 아가씨구만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못봤네요 자 컴퓨터를 뚜드려보 어? 됐다 그래 다음에 너다 기다려 자 M-A-V-I-N-A-S-L-A-I-N-A-S ㅇ ㅇㅡㅇ 엠메이 밋 quarter A-S-A-I-N-A-S 괜찮네? 그래 내가 경고만 해주겠어 다음은 너다 기다려 You are next 자 그냥 가세요 아가씨 잠깐만요 뭐 그냥 아가씨네 예 알아냈습니다 아가씨 자 next 자 다음 자 가라 잠깐만 여기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가서 땡기시다 후우 아니 아 진짜 좀만 앞으로도 좀만 더 그렇지 자 여러분 지나가세요 알아서 지나가세요 옆에 공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내 차를 박았어 자 면허제 보다라 어떡하지? 마음이 약해지는데? 안돼 마음이 약해지면 안돼 아잇 아 진짜 잠깐만요 불빛도 왜이래? 불빛이 맘에 안 들어 됐다 좋았어 자 자 처음 걸 했었었지만 예 저 봐드릴게요 예 그냥 접촉만 한거니까 어우 이봐라 내가 봐칠리 гн 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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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마 저기 어이냈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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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이리 와라 어 왜 안타? 실례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드리프트 잡아라 멈추라 도망가보자 좋을거 없어요 갑자기 긍이 생겨나네요 유캔하, 아이 유캔을런, but 유캔나 하아이드 자 멈추라 이사야 뭔가있어 운전면허증이 가짜거나 아니면 지금 화장실 급해 화장실 급해서 경찰 오는것까지 못기다리고 달리는걸거에요 아이고 달리자 형님 달리자 아깝다 오오 노아 아가씨는 아니고 하여튼 예 큰일날뻔 했네 경찰에다 멈춰라 그래 형님 그러고 가세요 나 일로 갈게 다른 길이라고 쓰지겠지만 아 있네 어딨어? 여깄다 넌 갈게 없어 멈춰라 경찰에다 어 형님 지나가 나이스 아이고 뭐 범벅하야? 신라입니다 경찰이에요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왼쪽? 아 그럼 내가 미리 가야 있을걸 어이구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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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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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치면 어떡해 오우 멈춰라 경찰아 어 비누왔어 그렇지 타이어 뻥곤 했다 어어어어호 parties 하하하! 당신, ط하게 가서 보자 하핰 야 이거 버소 이거 팀킬인데 자 컴 투 쿽!! 오이고 아이고 전복 됐어 전복 가만있어라 경las에다 경찰에다 가만히 있어라 어디 열리고 자식아 너는 도망가봤자 거기서 거기야 이 사람도 어디서 아 진짜 그래 형님들 얘 좀 연행해주세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해 완전히 망했네 자 좀 도와드릴까요 세우는거 경찰체면 한방입니다 아무도 없네 잠깐만요 이런거는 약간 브래너스를 하고 따세 안되구나 어 된거 같은데 잠깐만요 그렇지! 근데 못살았다 이런 잠깐만 여기 불빛좀 바꿀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아 피가 달았어 힐 헤헤헤헤헤헤 자 이동합시다 여러분 호오예예예 그래 니오골 아 이 불빛부터 바뀐거 같은데 아 됐다? 가자 자 이동해봅시다 예 화려한 추격전이었습니다 야 이거 그래빛 멋있다 물론 옛날 게임이지만 자 신고로 받아볼까요 나 뭐 이거 또 응? 아 잡았구나 저는 또 순간적으로 노산방뇨한 줄 알았어요 뭐 GT4엔 그런일 없지만 잠깐만요 추격전 그래 한번 더 하자 추격전 재밌어 잠깐만 고물끼리 나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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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러 반갑다 자 땡겨주세요 여러분 멈추라 Pure 트로피 한번더 바꿀께요 아 이거 맘에 안드는데? 그래 나 이거 맘에 들어 좋았어 경쳐라 멈춰라 들었지? 파이널 워딩 자 당신은 별 두개요 이제 예 별 3개에서 4개부터 차를 치겠습니다 별다른 행동이 없네 애가 안멈추네 자 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참고로 별 2개에서 별 3개 이상으로 올라가는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뭐 사람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형님 캄투파파 어이구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경찰입니다 질주 오우 오우야 아 아깝다 빨리 봐라 어? 나 차쳤어? 너 별 3개다 너 끊었어 이제 일루와 너 쳐준마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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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려? 기회다 따세 그렇지 멈추라 경찰다 그렇지 가만있어 우리 한방이야 오리오너 멈추라 가만있어라 오리오너 오우야 한방 시 짜식들이머리야 까불고있어 자 형님들 제퍼주세요 연행 플리즈 휴 자 차 연행해주시고 아 자고 그래 연행 견인 자 안에 뭐 갔을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탱 탱 아 저기 탱크래 아 트렁크 이즈 엠디 자 틀어옵니다 실례합니다 자 셀은 끄고 아 왜이렇게 복잡해기 내가 도로 청소해 청소를 해줄게요 따세 나와라 따세 안되네 어우 잠깐만 그치에 정리 완료 자 견인 부탁 감사합니다 자 이동합시다 어ו우우우우 우우우우 360도 자 고속도로 나와볼게요 이번에 고속도로는 재밌는 도로입니다 여러분 불굽자 속도속자 맞나? 가자 달려еб어어어어어어 처음 빅토리아 개소되는 엔진으로 달려보자 설정상 예 엔진을 계속 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틀린 걸로 엔진소리가 왼쪽빛에 지도옆에 RPM을 보십시오 이게 또 뭐냐 어 그래 너가도 범죄가 크다 일루와 워우 땅첨 그래 내가 제발 널 추억 안하도록 해줘 제발 됐다 자 그거 터뜨려? 그렇지! 역시 너는 내 취향을 알아 좀 위험한데? 아이고! 오케이 너 별 두개다 아 별 세개 잠깐만요 일단 타이어를 .. 터뜨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앞으로가서 로..로드블록 어어 가만있어! 이사마! 뭐야! 아! 진짜! 어? 잠깐만요 이렇게 앞으로가서 로..로드블록 어어! 가만있어! 이사마! 뭐야! 아 Всегда 여깄따 아! ㅁ billionaire 잠깐만요 아 뭐야 역중이야? 야 뭐랬는데? 그래 니가 역중하겠다 이거지 경찰 나와라 야 어딨어 야 저 뭐랬어요 이때까지 만난 범죄자중에서 제일 스바타인거 같은데 좋았어 오늘 너랑 나 대결이다 자 오 너 잘하는데 일로와 자 람볼라 닥터가 위험하니까 멈추라 잠깐 얘가 직진을 하면은 쟤가 앞에가서 마가면 되니까 어 잠아 넌 별 4개다 이제 그냥 앞으로 간다 좋았어 넌 내가 태양을 터뜨려주마 아 이거 샥그노로 태양 맞추기 힘드네 아 내가 너무 죽였다 아이고 잠시만요 오케 적었어 내려라 빨리 맞췄다 맞췄다 명중 어 파펜 튀겼어요 아마도 자 확인하러 갑시다 날리라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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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브타만 해주고 어딜갔냐 여깄다 아우 빨리 간다 지자 하이스피체이스 어 여기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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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己안 보는 보호 Safety 나이스! 잘했어 어? 계속 도망가네 일로와 내가 쫌 쳐지마 아프게 격닷에! 그렇지! 이 자식아 경찰에 못가면서 스탑 대 와이트열 저 다 어려웠어 형님! 앉아봐? 잠깐만 저 빨간색은 뭐지? 아 두 명이지? 잠깐만 잠깐만요 왜 안돼 얘 또? 됐다 자 형님들 연행 부탁 한 명 듣자 저는 거기 있어 형님 올거야 당신은 혼자 아니에요 잡았어? 나이스! 이 자식아 자 형님 처리 부탁 좋다 자 여러분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형님 자 형님 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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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시다 어 없어었어 어 없어었어 자동차 자동차 번호판을 읽어볼게요 이상한 소리 자 괜찮고 이차 괜찮고 이차 괜찮고 이차 괜찮고 이차 괜찮고 이차 괜찮고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자 차라리 약간 삐딱하게되고 안전을 위해서 오 이거봐라 오 이거봐라 이거봐라 당첨 그치 달리라 가만히 감히 도망가겠다 형님 자 내가 앞에가서 막아주겠어 따세 그치 아 아깝다 아 저 바리케드 못쓰면은 미끄러지는건데 자 일단 차라리 약간 이렇게 해서 어리야노 멈치라 어리야노 멈치라 어리야노 Please stop there right there 헤헤헤헤헤헤헤헤 그래 당신이 뭐가 잘못한게 있어 가만히 있지 그러면 안잡히는건데 아 이차 .. 운전자인가? 모르겠네 자 형님 여행 플리즈 호우 다행이다 뭐하십니까 로제야? 와우 잠깐만요 자 일단은 트렁크로 조사하고 어 뭐 안되지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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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연행해주세요 자 일어납시다 자 자 여러분 나와주세여 경찰이 연결밉니다 으잇잇잇잇잇잇잇잇 안에 사람이 있다고? 뭔소리야? 아아 경.. 잘못됐구나 내가 이 차라리 했는데 경찰차지 됐구나 쏘리 자 여행 플리즈 감사 응? 내가 잘못했나? 아니죠? 됐다 자 나와주세요 경찰 구역입니다 자 형님 담아만 타면 되는데 됐다 탔다 굿 베에리나이스 앗 앗 뭐 탔어? 탔다 어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상황정려 We have a suspect in custody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쏘리 지금 gtf4 시간으로 몇시죠? 열두시 점심시간이구나 열두시 십이분 룰루루루루루루루 자 공원을 한번 산책해볼까요? 아 공원은 아니지만 이거 뭐야 아 비둘기구나 놀래라 아 있지 잠깐만요 이쪽말고 다른쪽을 조사해볼게요 깜빡깜빡깜빡이 헬멧 썼고 자 앞에서 헬멧 썼는지 봅시다 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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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네 아니다 안.. 뭐 구분이 안가 안썼다 안썼어요 자 멈추라 자 땡겼다 오야아 여러분은 옆으로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샷건이 있.. 샷건이 있다 조심해라 샷건 자 헬멧 안썼으니깐 이것도 아 이건 드라이빙 아니니깐 F12 액스.. 액스 애스 포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멜아 스.. 메알스.. 메알스.. 메알스 스요 아이디 플레이스? 메View.. 트루질로... 이름이 저래? 트루질로 음... 왠지 아파트 이름 생각나는데? 트루지우 아, 혹시 그게 그건가? 매튜우 오, 쏘리요 트루질로 이거 아파트 이름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씨, 비슷한데? 아니면 말고요 아, 이거 프리피터 바뀌었네 흠, 땡큐, 흠... 자, 벌금은 내세요 자, 저는 무조건 100불입니다 예, 100달러로 뭘 살 수 있지? 예, 하드디스크 1TB 살 수 있어요 사타, 사타3 7200rpm 그리고 64MB 캐시 플러스 1TB 하드디스크인 어, 하드디스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불필을 만들어 바꾸자 음, 82 83 84 85 86 87 오! 그래, 타세요 빨리 얼른 타세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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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빛 바꾸고 있는데 자, 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실례합니다 나와주세요 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병원은 어디지? 자, 스포츠 정신을 뭐해주는다 스트릿, 스트릿, building 스트릿, 아, 스트릿 레이싱 스트릿 레이싱 수관자로, 바람이 안됐네 달려라 ! 신호 무시하고 어우, 너무 빠른다 오오하오 깔끔한 드리프트는 아니지만 예, 그냥 드리프트 닫으 닫으세요 환자분 기다리세요 오호호호호호호 형 자 여러분 아까 나와주십시오 생유리랑염사 놀랬죠? ㅋㅋㅋ 미안해요 미안업 자 땡스 너 프로블럼 자 꼭 이런거 예 여러분도 예 누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또는 버스 버스를 탔을때 운전기사보고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면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기분좋게 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예 인사보다는 예 인사로 중요하지만 예 하이파이브가 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고하세요 말보다는 하이파이브라 아 하이파이브라는게 더 어 뭐라 그러지 예 좋습니다 효과가 허우 진짜 이 말이 말도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경찰 역할도 하면서 경찰 흉내도 내면서 하 힘드네요 이건 진짜 예 네 여기는 참고로 빨간불이 척불이고 척불이 빨간불이에요 아까 그 신호등하고 그 뒤에 있는 신호등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신호등하고 자 뭐하십니까 음 정글 마시는구만 경찰을 경찰하고 구호 때문에 하는 행동하고 똑같네 여기는 정상이에요 빨간불이 아 됐다 아 콜라 콜라에 카페인 있기 때문에 예 하루에 한 그 그 이거 몇 밀리지 355mm짜리 밀리리지 그 캔을 마시면은 예 하루가 조금 편하게 뭐야 지낼 수 있습니다 저 저 왜저래 저 왜저래 내 입읍시다 자 나는 여기서 좌회전하겠어 오우 이씨 빨간불 아냐 자 빨리 빨리 확인 그치 빨간불 너 잡혔어 일로와 호오오오오 역시 난 스멜을 잘 맡아 자 일로오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자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도망가 생각하지마 너 별 두개부터 시작한다 그제로 당신은 별 두개 당신은 내 범죄자 도망 안가는게 좋을거야 잠깐만요 자 브런아웃하고 쓰리 투 원 바싸 오야 타이어 연기나고 오 다다다 오오 쏘리 오오오 흐흐흐흐 장난을 너무 심해 심하셨구만 좋았어 너 내가 탈 터뜨려주마 잠깐만요 자 컴투파파 그렇지에에에에 맞은거 맹중했나 모르겠는데 형님 거고신 맞섰나? 불꽃 차트했는데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맞았다고 해줘 제발 모르겠다 안맞은거 같은데 아이고 기회다 그렇지에에에에에에 별거 아닌구만 내려 오 아가씨 아가씨 이러면 안되지 아가씨 너무하잖아 어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범죄를 지르는가 자 당신은 내가 직접 연행해드리겠어 아 그래 형님 부를걸 에이 아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 말입니다 남아주십쇼 깜빡깜빡깜빡 다왔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lcpd fr 1.0 버전하고 이 90 버전 0.95 버전하고 그 연행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1.0 버전에서는 화려했지만 예 0.95 rc2 버전에서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굉장히 초라합니다 진짜 이 이럴때만 lcpd fr 1.0이 그리워 야 너 뭐냐 감히 경찰 앞치러 너 일로와 너 끊었어 이제 아니 택시 너무 말고 난 트럭을 원해 I want that truck man pull over now 야 너 끝까지 차박네 나와 이 사람들아 자 도로를 잠깐 막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오 어? 썬하우스 끼고 운전한거야 지금? 어 맞네? 호호호호호호 아침부터 썬 아 아침부터 썬 아 맞구나 근데 왜 이러지? 그 밤인데 조사해봅시다 1972년생 8월 18일 말기? 맞나? 자 일단 제가 차를 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차를 이런식으로 빼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하.. 잠깐만요 됐다 아 잠깐만 컴퓨터 아니 컴퓨터 저 엠블루스도 뭐야? 자 M-A-R-G-I-E-G-A-L-L-E-G-O-S 이런обы끔 특이하네 자 벌금하니 뭐야 예 이 엠블루스는 어이쨰 자 어 이상한 바람 자 제가 경고만 해드릴께요 경고만 아 저 구급차 잡고 싶은데 그럼 제가 튕겨요 문제는 아 튕길 가능성 조금 괜찮아졌는데 예 저 구급차가 안땡겨요 한번 땡겨볼까요 튕기면 바로 끄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되나? 아 이거 구급차 아닌데 잠깐만요 다시 좀 움직여라 뭐하노 아 엠블러스 안되는데 잠깐만요 좀 가자 이 사람들아 아 그냥 가야겠다 잠깐만 엠블러스 이리와 뭐 안되지 어 이상하게 오 오 오 오 나노노노노노 넌 나를 여러번 박았다 자 이거는 바로 도망가니까 잠깐만요 이렇게하고 막아라 그렇지, 맞고 이렇게 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헬로우 맨? 빨리빨리빨리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ID, please? 오, 이름이 지저스야 예수님? 와우 주님 흐흫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 저기 주님, 아니 저기 주님이래 예수님, 어디가셔요? 잠깐만, 계좌이세요, 주님 지저스 게이트 오, 잠깐만, 지저스 게이트 그거 엔델이 본 것 같은데, 이사람? gtf, 경찰 못할 때 오, 오, 이사람! 아, 불빛 꺼겠다 혹시나 튕길까봐 예, ELS 때문에 튕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 아, 이것 봐라! 널루와 어리아노, 멈추라, 어리아노, 멈추라, 멈추라 오, 노! 자, 이거는 범인이 도주하는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어리아노,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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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리아노, 멈추라 어, 이거 그림자 뭐야, 아, 놀라야, 빠스오나 어, 뭐야, 어? 뭐지? 도망가? 오! 구거자 도망한다, 잡아라! 호오우우우! 자, 공...드리습니까 엠블러스 추격.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하 Terre 도망가네 뭐때문에 이때까지 싸이리트고 갔을까 넌 별 다섯개다 이 자식아 공무원이여 그렇지 브릭크 아아 좋았어 내가 너 차를 쳐주마 어 형님 따세 그렇지 어 뭐야 형님 잡아라 내려와 경찰다 폴리스 가만있어 유어 마인맨 그러나 잡혔다 자 유어 언더어레스트 내가 연행해주마 가만있어 쟤 뭐하냐 그래 이 텐크 조사 안되나 앰뷸런스는 텐크 없나요 제발 있다고 해줘 없구나 그래 너 연행 플리즈 아 연행이네 견인 서스펫 인 커스터디 자 갑시다 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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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튕겼군요 자 예 이래서 제가 구급차를 안 잡는거에요 구급차를 견인하려는 순간 예 튕깁니다 자 그러면요 예 여러분 예 gtfo 경차모드 119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예 저는 경차모드 120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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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